자 그러면 오늘 해볼게임 디스아너드2 저번에 하다가 길 오질라게 잊어먹고 너무 길도 모르면서 강제 하드 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디스아너드2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은 아니구나 방송 보신 분들만 그거지 유튜브 영상 이것만 올라가니까 어차피 상관없고 자 일단 컨티뉴가 있는데 컨티뉴 말고 뉴게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덮어씌워 삭제해도 돼 자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베리 하드로 했는데 내가 길을 몰라 길은 알고 베리 하드로 해야 되니까 미디움으로 하겠습니다 괜히 저번에 디스아너드1도 하드로 했으니까 그것도 베리 하드로 했으니까 가능하겠지 하면서 했지만 안 돼 길을 몰라 거기다가 룬 먹는 것도 애매해서 자꾸 죽어 너무 죽어 아휴 너무 죽어서 안 돼 자 여기는 시궁창 지금 플레이하는 건 에밀리로 플레이하는 거예요 지금은 후방 가면은 뭐 코르보랑 에밀리 둘 중에 고를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쓰는 휴대폰은 갤럭시 S7입니다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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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할 수 있으니 밑에.. 밑에 좁은 길이라도 잘 갈 수 있지 헛 자 올라가서 점프! 헛! 아 여기서 점프 달리면서 여기서도 점프 두 번 SUHAK1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간다 이미 난 이건 다 봤어 이 놈들아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디스하너드2 만든 이 베네스다 같은 놈들 자 일단 여기에 숨으면 무조건 걸리니까 난 이쪽으로 더 숨어갈래 숨어 들어가 자 이제 쟤가 뒤를 돌아보겠지 난 너의 패턴을 알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숨어 들어간 모가지를 비틀아주면 너는 더치다운을 하겠지 그래 그만 놔주겠어 너의 그.. 뒷목에.. 어? 뒷목에 있는 척수를 뜯어버리기 전에 나에게 많은 아이템을 주는 걸 레너랑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이게 보통이어서 그런건지 뭔가 하드보다는 수월하게 가는데 아마 이거 내가 한번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럴거야 그래서 그럴거야 빨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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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여기 다 먹고 자 여기는 이게 자동 조준 같은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정확히 안 노려도 되고 뭐야 아니 너 보통인데 이건 내가 직접 노려야되는거야? 이렇더라고 분명히 저번에는 뭐 여기 잘 가더만 어허 노릴때 자동으로 조준대더만 왜 이번엔 조준이 안되니 자 이번엔 검술훈련 헤비 역시 코르보 칼질 정말 잘해 역시 코르보야 자 이번엔 방어 헉! 이게 페링 때릴 때쯤에 딱 누르면 페링 음 이렇게 하면은 한방에 적들을 골로 보낼 수 있지 자 이번에는 킹구고 어마야 아 이건 이제 페링연습이구나 이제 페링연습이었네 이제 페리연습 나 그냥 방어만 꾹 눌러서 됐잖아 그 방금 전에는 이런 나쁜 아저씨 자 이번에는 킹구고 뭐가지 치고 뭐가지 딱 쩌르고 디스하너드2는 1이랑 다르게 전방에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갖고 뭔가 수월할 것 같은데 수월하지도 않아 네 다녀오세요 헉! 아참! 넌 죽었어 페리하고 공격을 하며 한방에 적들을 넉다운 까진 아니더라도 수품을 끊을 수 있죠 졸라 죽여버려 두위치 댓글을 달며 화면에 뜨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왜냐 딜레이가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가 바로바로 그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 방송 딜레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5초 정도 걸려요 어 거기서 버퍼링이 더 걸린다면 더 늘어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는 분명히 30분 전 화면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30분 후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딜레이라든지 버퍼링이라든지 그걸 잘 생각을 하시면 이제 채팅 같은 걸 내가 쓰고 15초 뒤에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그럴 거야 방송할 때마다 맨날 그래요 예전에도 아마 채팅할 때는 다 그랬을텐데 자 에밀리는 10년 후 아주 성숙한 여성이 되고 코르보는 10년 뒤 아주 늙어 자빠지는 아재가 됐는데 암산 실력만은 엄청납니다 다 잡아 죽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자 이곳은 더널 타워 어머니 기일날이기 때문에 찾아온 더널 타워 얼굴 개 이뻐왔다 하하하하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지만 아 뭔가 베네스다는 엘프부터 시작해갖고 이쁘게 만들거면 이쁘게 좀 만들지 다 괴상망측하게 만들어놔 이번에 폴아웃 같은 경우에는 어 폴아웃 예전 어 뭐야 포 같은 경우에는 여자 주인공은 그냥 고대로 해도 이쁘긴 했는데 여기 에밀리만 그거에 포함되고 나머지 여자나 여자 같은 경우 그냥 주인공 격들은 다 이쁜데 아니 뭐 보조하는 놈들은 다 못생겼어 스카이린 보면은 엘프가 못생겼지 하하하 딜레이는 10에서 15초 정도 있어요 예 근데 거의 정확히는 정확히 라기 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느끼기엔 다 거의 15초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 몰라요 그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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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길이니까 여기다 장비나 한번 딱 올려주고 이제 왕좌에 딱 안주면 옆에 있는 이상한 아저씨가 저에게 뭔가 뭔가 왕닭마같이 생겼지만 뭐라뭐라 시부리면서 저 앞에는 이게 인간 하면서 나오는 웬 이상한 놈들 근데 이것들은 왜 어? 디스아너드1엔 안 나오고 갑자기 디스아너드2에 나오는 신흥 세력이야 왜 이런거 준비했으면은 그냥 바로 나타나갖고 바로 왕이 딱 뺏을 수 있었을텐데 왜 이랬을까 참 이상해 디스아너드1에 나오면은 바로 어? 왕이 뺏을 수 있었을텐데 일단 정당성을 보여 주므로써 내가 이거를 뺏겠다라는 그런걸 보여주려고 하는건가 저의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젤라이라 칼드윈 길이 깜짝이야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자 일단 딸내미 엘리밀리는 엘리밀리는 엄마한테 자매가 있었냐 라는걸 궁금해 하고 제시멘 칼드윈 제시멘 칼드윈 얘 목소리 자체가 이상해 그리고 옷에는 뭔 이상한 그 뭐냐 그 바닷가에 있는 산호초. 그래. 옷에는 왜 산호초를 발란 제끼 같고. 바다에 해전이 뭐니? 거기다 목소리는 뭐, 니가 아웃사이더니? 니가 무슨 방광자야? 목소리에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갔고 지금 이상한 목소리를 가졌어. 그리고 얘는 머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가요? 구분이. 자, 이제 갑자기 왕이 뺏을 욕을 이라하지만 옆에 있는 왜 이상한 놈이 날 붙잡고, 탄대 치고, 어? 이제 코르보 같은 경우에는 능력 뺏기고 안돼, 내 능력! 천연히 내 능력을! 하면서 뺏겼어요. 자, 칼 던져주고 이게 진, 이게 살인자 코르보의 무기구나 하면서 딱 붙잡고 있는데 자,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어... 카오스 난이도 때 하고 카오스라고 해야되나? 베리하드라고 해야되나? 뭐 어쨌든 그 난이도 해 하고 지금 보통이니까 코르보 해갖고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갑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고고디 자, 나는 코르봅니다. 어, 잠시만요. 에밀리 찡! 안돼! 17년이라 세월이! 아아! 어, 17년이라 살아놓고 이제 몇... 몇 달 동안 잠수 타게 됐네. 아따, 코르고 얼굴에다가 발길질을 하네. 야, 이 아저씨 힘도 세나봐. 어, 날 들어 댕겨. 그 다음 날 패대기 치겠지? 아, 패대기 치는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잡고 간거야. 오우... 칼빵 기모띠. 근데 코르보랑 에밀리랑 반지가 두개였던가 저거? 코르보는 원래 끼고 있었던건가? 에밀리는 방금 저 여자한테 받았고 이거 왕의 반지 아니었어? 왜 코르보가 갖고 있지? 에밀리가 언제 반지를 보내준겨? 야 플레이어가 나 말고 더 고를 수도 있으니까 너가 반지 받을 준비해 뭐 이랬나? 뭐지? 뭐지? 난 갑자기 의문점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게 에밀리한테 준 저 반지가 의제스 코르보 손가락에 끼어져 있느냐 분명히 에밀리가 받아놨는데 왜 코르보가 끼고 있는가 원래 반지는 두개였고 이것은 왕의 반지입니다 라는거였나? 뭔지 모르겄네 자 코르보로 하면 에밀리를 부르고 에밀리를 고랐으면 코르보라고 말을 했겠지만 다무쉐 다무쉐 자 여기서 가져갈 건 없고 과일을 쏘르륵 먹어주시고 아 근데 요쪽으로 바로 도망가면 저기 탈 수 있음이 있는데 허 그러고 싶다 곧 자 요쪽으로 가면 알렉시를 만날 수 있어요 자 이 알렉시를 만나면은 이제 나에게 칼을 주겠지 자 타워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뭐 에밀리의 안전방이 있다라는건가? 자 코르보는 다시 코르보의 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놈들을 암살할 수 있는 엄청난 검이다 하지만 나는 이번엔 천사 플레이 가볼까? 엇? 아 어떡하지? 아 그 저번에도 보면은 뭐 암살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 나는 암살을 하고 있어 일단 너 내 열쇠 주고 아마 여기에 한 명은 나올텐데 자 얘는 요쪽으로 가요 어 잠시만 패드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어? 아 잠시만요 아 때리지 마세요 어차피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고 이 죽방새끼야 자쓰 감사띠 너는 기절만 할 것이다 자 안고 들어가면 이제 자아를 어떻게 하라는데 에밀린 조여급이 있고 쯔기 두 마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게 문젠데 으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잉 내가 맨날 천사 플레이 하고 있으니까 천사 플레이 가자 오늘 천사 플레이는 난이도와 상관은 없이 천사 플레이 하면은 안 들키기만 하면은 별로 그거니까 비사 쌍 갈게요 인자 베리 하드 같은 경우엔 그냥 진짜 칼 싸움을 해야지 데미지가 오질라게 많이 들어와서 금방금방 죽지 어 요런 플레이 하면은 똑같애 어 으음 꺼져 흐흐흐흐흐 얘 이상한데? 야 너 어떻게 그걸 모르냐? 야 닌 빠가세요? 감사합니다? 어우그 반지 기모띠 이것은 뻐큐 손가락에 끼우지 뻐큐 먹어라 뭔가 신기하게 깼는데 뭐지 역시 어떤 게임이든 간에 기다리다 보면은 알아서 비살상 할 수 있는 각이 나와 원래 그런거지 이런 게임은 자 이제 요거를 문을 닫아 보세요 슈퍼마리오 예 슈퍼마리오 해봤죠 네 닌텐도 DS를 갖고 있었을 때 어 슈퍼마리오 컴을 갖고 있었을 때 했었는데 요즘은 안해요 아 아 아 요 나 월 여기에 콜오버 가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젠장 낚시가 오지잖아 자 일단 탑 먹고 총 먹고 자 가면 아 이게 만원경 같은 효과를 넣을 수 있으니까 가면이랑 만원경 이렇게 따로 중구는구나 그런거였구나 자 일단 피가 없을 때는 물약을 오질나게 쳐 드셔주시구요 기모디 자 이제 요거 열면은 우리 돈이 나옵니다 돈은 나와도 이걸 다 못 먹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지 요거만 딱 가져가면은 이 게임 수월하게 깰 수 있을텐데 자 갑시다 아이씨 아직 처리를 안했다고 어 잠시만 이거 왠지 느낌이 쎄한데 지금 잠시만요 느낌이 잠시 쎄하다 왜 느낌이 쎄하냐 내 패드가 죽어가고 있어 패드 충전을 안하면 죽는다 충전을 해야된다 충전을 해야된다 살아나라 패드야 어디 지금 밥이 필요하다고 지금 밥달라고 떼쓰니 이 망청놈의 쉐키 혓 찻 야 일로와 얘를 어떻게 해야 비살상이 되는 걸까 이 게임은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면 59,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구요 어 스팀에서 산다고 하면은 65,000원 정가에 살 수 있죠 다이렉트 게임즈에서 사는 게 지금 사는 거라고 해야되나 그게 더 좋아요 자 이거 닫고 어 뭐야 저 저기요 나 얘 죽인 저 저기요? 아니 무에 끼워 죽었어 어 아 나이참 아 뭔 놈의 게임이 문에 끼워 죽었다고 죽어 이씨 에이 양 세이프 방에다가 눕혀 놓으면은 사는 거였는데 나는 그냥 문 닫겠다고 저기다 내려놨는데 뒤졌어 아이불은 똥 같은 경우가 다 있는 거야 이런 쩨장 갑자기 급박치네? 뭐 이런 똥 같은 경우가 다 있어? 정말 이 개똥 같은 경우구만 문을 열어주시구요 아 Y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A가 점프 난 자꾸 이걸 까먹어 그 Y로 점프하는 게임이 스카이림이기 때문에 나 그거 때문에 까먹어 혓! 어씼! 아 이렇게 기절시킬 수 있구나 오우 점프해서 기절시키네 기모디 하다 자 여기로 들어가주면 다양한 아이템을 먹을 수 있지 벗 자 램지가 사라졌다 라는 말이 있고 벗 Y를 눌러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구나 이제 천천히 가서 얘를 뒤져 시키면서 끌어당기고 들어 올리면 너는 어디론가 사라진 존재가 될 것이오 사라져 오 또 누군다 아이씨 뭐 누구와 누가와 뭐 누구 사라진 거 봤니 너? 너 누군가 사라진 걸 봤니? 오이씨 자 저기 너 나타났어 야 역시 이거는 이런 게임은 진짜 이렇게 행동할 때 진짜 쫄깃쫄깃해져 어? 어? 어어 뭔가 어디론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혹시 이거 탈 수 있나? 왠지 저거 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호 뭔가 타고 갈 수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타야지 한번 타봐야겠다 탈 수 있으면 타야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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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기차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기차 보내줘요 기차 보내줘요 기차 보내줘요 야아 여기 기차 시간 따로 있나? 진짜 기차 시간 따로 있나? 호 호 호 아이씨 기차 아저씨 기관 사저씨 기관 사저씨 지금 기차 시간 넘어간다 야아 뭐 5분이나 지연됐냐? 왜 안나와 지연됐나벼 안와 여기로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뭔가 타고 가는게 더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갖고 타고 가고 싶다 자 일단 퀵세이브 한번만 딱 하고 진짜 안하나? 안오나벼? 그럼 이미 놓친거지 뭐 가자 놓쳤을 때 뭘 그렇게 하니 아 근데 쟤네들한테 들킬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뾰롱뾰롱 할 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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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세이브 못하면은 불러와야지 퀵세이브 좋았어 탔다 가자 따르따라따 따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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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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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안돼 아아 저기선 그냥 밑으로 떨어져야되는거구나 난 더 가고싶었어 난 더 가고싶었어 저는 더 가고싶었다 빠리에요 어? 왔네? 아 여기서 저장됐구나 여기 괜히 점프한건데 저기요 저 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거 같은데요 저기요 저 저기 저 어디로 갈 수 있죠? 저? 어어어 어어? 허! 쳐! 쳐! 저쏘 들어와 허! 아아! 내 손이 느려 허! 뭔가 내 손이 느렸다 두대나 맞았어 기절해 이 새끼야 어디 감히 날 발견해갖고와 너 나 물러왔니? 아 물러오는건 아니구나 아 아 요렇게도 들어올수있고 아 요렇게도 들어올수있고 일단 맵을 탐방하는 그런식으로 하는것같애 난 지금 허! 허! 어? 여긴 어디여? 난 지금 어디로 가는겨? 불이다 여긴 뭐다인가? 난 이곳이 어딘가 난 지금 모르겠어 배고플 때는 음식을 먹어줘야지 여기가 그냥 2층으로 올라오는 길 같고 그냥 요 2층에서 그냥 뒤로 돌아가라는 뜻인가? 원래는 그럼 가야지 뭐 문 닫혀있고 유유히 떠나가는데 여기로 점프를 하며언 건물 위로 올라갈 수 있구요 더이상 길이 있구나! 팀 어디? 이런곳에 길이 있었군 이곳은 안녕하십니까? 여기 누군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여기 뭐있나요? 여기 도대체 뭐가 있는거야? 이런 개똥같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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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